아니. 뒤로가는건 전략이예요. 전략입니다. 자 궁방오샘 뭘 또 뭘 또 서 아무 것도 안서요 왜 안와 선다? 나 안했는데 왔다 어어어어 오! 소외 패밀리. 소외 패밀리 왔죠. 자 일단 화랑. 소외 패밀리 아우. 아주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캐삭방? 삭제가 돼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욕티스는 캐삭방 할 수 있네? DLC. 아 DLC 판매가 안되는구나. 판매가 되면 되는데 삭제도 다시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갑시다 계정 삭제 어 그건 좀 위험한데 자 진입니다 자 어퍼 원투플 어 왼플 초스카이 뭐 발목 로하이 이 정도만 잘 쓰면은 됩니다 아우 좀 위험한데 자 어퍼 어퍼 들어가면서 어퍼 어 괜찮아요 막탄 맞거든요 어퍼 역시 어퍼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득이니까 개겨 플러스 5 개겜 안됩니다 랩 랩 랩 랩 자 뒤로 가봅니다 퍼칠 것 같아요 퍼치나요 퍼치면 안돼요 자 퍼쳤다 아 끊겼죠 버퍼 어 실패 실패 콤보 실패 아 콤보 잘 나오시고 레이 시켜주세요 어 아 으흠 저 왜 맞았지 추돌 자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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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손 한손 어퍼 어퍼 추돌 아 아 콤보 아 콤보 호화 이거 원투 투 플러스 오 플러스 오 플러스 오 플러스 아 미안합니다 안할게요 어 흐흫 나락이죠 어 방금 약간 어허 개웃겼어 앉아 뒤로 가고 그렇지 허치죠 플러스 오 슈 돌 찍기 오 짠손 짠손하면은 몬트만 하기 주먹 그 자세에서 주먹 자세에서 주먹이 오예요 맞아 카운터시 3타 담았고 셋업이 이득이 큰게 아니라 플라 자세에서 나가는 그 투잽 그게 플러스 플러스 오 오 지금 얘기한거 셋업은 다른 상황 아닌가 쓰읍 발 가드하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데 또 개끼기 좋아요 화랑이 파워크래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뒤로가면서 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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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업허 뒤로가면서 업허 업허 괜찮아요 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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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툭 쩌러띠 당신은 한방에 죽을수도 있습니다 자 허치면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와우 이 데미지가 77인가 그렇거거든요 콤보가 자 업허 오 괜찮네요 이 데미지가 괜찮습니다 화랑은 한방에 있기때문에 진도 아픈데 나락 빰 빰 빰 빰 빰 빵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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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빨이죠? 엎어 엎어 하하우 하단 롸하이 안차 롸하이 띠띠띠띠띠 렛밀밀리고 졷건더 아아 죄송합니다 저 이거 원래 안썼는데 한방 보여줘요 촤아 오케이 일부러 맞은거에요 한방을 보여주기위해 레이즈를 만들기위해서 어 일부러 맞은거에요 오 레이즈죠 자 일단 피를 적당히 깎아놓고 오케이 당신은 한방에 죽을수도있습니다 리얼 리얼 아니다 좀 더 깎자 오케이 한방 한방 아니다 피가 아직 많다 자 한방만 더 오케이 당신은 한방에 죽을수도있습니다 자 벽 질러 죽었다 이거 어 어 어 시스 시돌 어 뭐야 이거 하하하 이거뭐야 띡사리가 나네 자꾸 어 어이씨 망함 죄송합니다 자 암튼 암튼 죽음 암튼 죽음 자 이센스 아이고 네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외빵 에? 에? 아니요 아니요 길빵은 아니구요 이길수 있을거 같은데 나와주십쇼 오케이 다음손님 자 빨리빨리 지선승이에요 아무나 아무나 어 뭐야 이거 푸진 뭐죠 이거 이거 랑추 아닌가 뭐야 아아 푸진만 대 이거 뭐하지 여기도 화랑해야지 야 화랑 을 어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화랑 어 헤이 아치? 오케이 랑추님도 곰 개고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했어요 자 보자 박보 오 아 저 드리블이 쓰는 사실이 쓰는 사실이 웃기다 어 동쾌전 흥미롭죠 지금 오 감히 동쾌전으로 덤비시겠다 하지만 제 화랑이 좀더 야비합니다 아시죠? 자 뭐야 오빠 야 이거 뭐야 이거 하하하하 이거 뭐야 아파 아파 야 이거 시거 야 이거 야 내가 1피냐 2피냐 내가 1피다 슈돌 촤악 아파 아파 와 데칼코마니아 로하이 하하 와 와 2개까지 똑같은데 야 야 잠깐만 있어봐 야 나는 임마 안데를 안 안데를 안 뺐네 이 친구 허치면 안돼 안데를 빼야지 촤악 뭐야 포 쓰리 포 포 포 스위 아 안데를 빼야지 나 안대 없는데 아 아 안데를 낀자와 못 낀자 나는 개안을 했다고 어 어 난 아직 개안을 못했구나 슈돌 어 뭐야 어디가 딜러 하단 어 망했다 레이지좀 오케이 감사 넌 죽었다 자 뺄까워만 안되면 돼 잘 가시오 죽는다니까 리얼 죽어요 한방을 조심해야지 쩔쩔 링킴파크입니다 링킴파크 한방 갑 한방은 폴더 할 수 있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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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랑도 레이지 쎕니다 콤보를 잘 때리면 콤보 쎄거든요 아 곰? 곰도 어려운데 화랑으로 뭐해야되지 자 화랑 이거 만약에 지면은 나도 캐릭터 바꾼다 뭐가 날까 고민가 알리사도 잘하는 친구거든요 알리사일 수도 있고 과연 아 알리사네요 알리사도 반반이거든요 약간 화랑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알리사도 꽤 괜찮거든요 이게 반반이에요 자 나의 화랑 봐봐 안대를 벗고 이 무늬를 꼈어야지 와우 복장이 와우 일단 복장으로 현혹하겠다 권투풀 뭐야 이거 야 렉걸림 4핑이에요 호 호 어퍼 어퍼 하하 아 늦게 잡았다 피드 뭐야 아 아이고 뻔하죠 원에 와우 왜 저기는 저 하반신은 왜 까매요 살색깔이 다른데 껌쓴가 아차 껌쓴는 아니구요 카운터 카운터 홍보네 빠빵 어 이렇게 잘하네 판바 아이씨 깠다 기본아이 색깔이 저래요 시교행도라 촤 아 어퍼 백개시 어퍼 어퍼 들어가는 어퍼 뒤로 가는 어퍼 앞으로 가는 어퍼 뒤로 가는 어퍼 어 망했죠 어퍼 어퍼 개기는 어퍼 아아아아 스읍 곤란한데에 어어 어어어 허우 야비하네 저도 야비하죠 어퍼 어퍼 오우와 큰일내래 뻔 오하이 로 어 아아 맞아 저거 좋아하는데 뭐야 어딜이 맞는거야 한번에 어 안 되겠다 좀 살짝 다른 캐릭터로 야비하게 한번 가 봅시다 후후후 후후후 저런 여유가 언제까지 나올 것인가 보자 킹티스 갑니다 킹티스 킹티스 커피요? 아우 커피는 안되죠 제가 돈이 없는데 킹티스 갑니다 킹티스 제 참전 뭐 되긴 되죠 대신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없을 때 아직 그래도 몇 분 더 기다리시는 거 같으니까 56,000원은 이거 사이버 머니에요 사이버 머니 아니 생활비라 적었는데 내가 생활을 해야 철권방송을 하지 아저씨들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이버 머니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지금 떡락했어요 떡락 아니 복장이 왜 이래 크라에 먼저 딴직 임마 뭐야 크라에 삐잉 원투 오랜 오랜 하하하 삥삥삥 집에서 하죠 근데 집에서도 돈이 듭니다 아 고른라 저는 2D 게임을 많이 없어서 2D 게임을 안 하고 가지고 2D 게임을 안 했을 때 그래서 죄송합니다 크라에 크라에 임마 집집 크라에 키드 먹엄 쿠라에 띵띵 어휴 띵 아 미안합니다 안갈게요 먹엄 어버 딜키야? 아하 딜키구나 아 저 관리비 내야되요 집에서 과연 지루 망했다 오오 오오 야 야 그런걸 쓰다니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날라와 날라와 나도 날라간다 날라간다 코라에에에에에에 씹는게 아니라 먼저 썼잖아요 간다 코 라에 각 나오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먹을 coloc 그라우디오 글라우디효 클라우디오 아니었어 끄흐흐흐흐흐흐흐07 이제 이겼습니다 파이널판타지 윙ي 야화 W 오피 탑 맞아요 맞아도 앉아집니다 나가셈 꿀잼 화판 꿀잼 자 다음 손님 어? 뭐야 이건 진짜 랑추같은데 랑추님이 또 목티스 19호수거든요 아 이거 뭐하지 고민된다 아까 헤아치 누가 해달라 했으니까 헤아치 한번 해보자 과연 순캐릭이 나올것인가 예아 베어즈 베어즈 두산 베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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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스 기스 재미없어요 고문 안할거같은데 어?! 하하하 치리치리 하하하하 오 샤엔이 나왔어 그 금도끼? 오아아아 키야아 지린다 어 왜 맞아 아 뭐야 초풍이었어 아아아아 금독기 은독기 아아아 슬라 이지 까지 어 2가 돼? 질러 하하하 간다 전기 전기 아 전기 돼? 전기 카면도 있는데 뭐 한국лы 뭐야 하늘전 와우 오줏다리 빵빵 어? 걸? 뻥되지마 그치 아아 왜 원투가 카운터가다냐 아아 아까 안물어요 횡초지 호 호 오오 외로퍼 철권은 뭐다? 철권 무릎 철권은 역시 무릎 무릎 촤 아아 아아 횡신 좋다 맞지마 좋지 나이스 나 아아 앗 치솟니지 아 초풍해야되는데 철권 무릎 철권은 무릎 케이두 오오 오오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잇 스킵은 왜 안하는거야 케열받네 와아 아 이런 기호 개스킵 죽었다 진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디스트로이어 어우 팔로우 땡큐 이스가 미미킹 치리치리 귀신권 하단 하단 오씨 깜짝이야 오 이거 핵인데? 왜 이렇게 잘 막아 얘 외나폰 왜 이렇게 길어 빵빵 아아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채권 무릎 넷츠 네패 꽝 벽돌리기 아아 완벽하다 쨰슈가 나도 기 모은다 임마 첫거는 뭐다? 아이 레벨 밀었네 이여 바이바이 한방 싸움 아하 금도끼 은도끼 이시방 걸어 뮤직올거지 아 아아 아 뭐야 이거 아 왜 삑사리가 나니 리얼 한방에 죽죠 야 마신꽃이지 마신꽃 시 아까 마신꺼 삑나는거 봤어? 저건 무릎 아니 잠깐만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흔 으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거야 어? 어? 왔다 이번 왜 넉티스가 메인이 됐어 아아 하아 분노 첫 투 투 투 매치 하아 진짜 뭐지? 존나의 라스 아 오케이 이 매치 후에 진과 녹티스 하아 망겐 도끼에 죽었네 하아 아 저거 땜에 쓰는건가? 저거 땜에 쓰는거보다 하나 배웠습니다 하아 아 맞다 화랑 화랑해야되는데 근데 화랑만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화랑 뭔가 보여줄 만큼 좋는데 화랑할까요? 파랑코 It's hard to master the pose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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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어허 이 사칭 사칭 대결인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칠 칠러 어허 불 오오오오 오오 역시 저 기술이 장착했어 뭐야 이거 오오오 방귀끼 아 방귀끼 없지 찔러 아이 찔러 어어 어어 잠깐만 바닥 깨지나? 깨지네 탁 오오오오 어툭 오오오오 와오오오 그 캐릭 그 캐릭이 무엇입니까 패턴 갑니다 자 차아 폐타고 갑니다 차아 라스 컷 캐릭 폴 폴 한번 갈까? 폴 기가 막히긴 하거든요 아하 멋있었는데 어어 킬러 있어봐 일단 진 녹티스 해달랬으니까 그거하고 진, 녹티스, 볼 3개 합시다 진, 녹티스, 폴 진, 녹티스, 폴 폴탄 코스플레이 진 말고 지금은 지금 폴하자 폴이 계급이 좀 비슷하니까 참피 데프프 간다 분권을 꽂는 대치 간다 다음에 오시는 분은 녹티스랑 진을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이나 샤헨이 더 어려워 네 정말 어려워 컨트롤 너무 어려워 약해 폴 갑니다 허허 카운터픽이네 하지만 나는 그 기술들을 쓰지 않을 겁니다 병력장 뭐 이런거 안쓸거거든요 자 갑니다 오 어 나도 저거 얻고 싶은데 나도 왜 저거 안나와 그 기술 안쓸거에요 궁권 궁권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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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흠 화강 い 아 미치겠네 뭘 해야 되지? 꽈구 꽈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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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켓라 못하신다 아 시계 더운데 왜 맞아 아하 오예 구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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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죠 어어 소발 우와아 순식간에 레이지 우와아 에드 간다 당신은 어 용포 병력자 구라에 아하 오랴 와 시계는 돌잖아 돌고있을땐 잘 안피해지나봐 오오 오오 어 아 왜케 폴을 못하지 군권이인데 어려워요 단타기술이라서 왁 와구 질러 망했다 아하 아하하 오오 개이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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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여기서 뭐야 돼 쿠라에 쿠라에 나오나요 딱 레드받으면 죽을거같은데 여유 하하하 영포맨 아 아 보호막기 아 망했다 이거 맞았죠 이거 맞았죠 한방 한방 아 이거 왜 안나가 오오 방송에서 배운거 간다 아 뭘 배워 하하 하하 리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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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복수 복수 열정 갑니다 리매치 안하셨네 그러면은 케이크군 뭐할지는 비밀 아 맞아 지는걸 배웠나봐 아아 뭐하지 지인 있었고 양행이요 양행이요? 글쎄요 행 나름 잡는거 같긴 한데 결코 제가 못잡아서 진을 한게 아니라 외국인이 진해달래서 하는거야 아시죠? 예 인정 폴은 야케입니다 카즈야 플리즈 라스 오케이 레이더 여기서 녹티스 하고 어 녹티스 클라우디오 카즈야 오케이 아 아까 라스 콤보 볼트로 깼는데 그거 기상 오른손하고 맨어퍼 라마찰 한거 있잖아요 그거 볼트 1타가 노벽으로 맞아서 된거에요 노벽 아니면은 맨어퍼 라마찰이 안되요 라마찰하고 야상모까지 폴 나왔죠 과연 폴 수사 펄 라운드 1 파이트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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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와봐 다께려나가 있는 아우 싯 대 단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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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진이에요 진 야 it was so nice he played 진 so well 사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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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안닿는데 양발 오케이 게이트 역시 진이 쎄 진이 폴한테 할만하거든요 양손 불질거렸죠 와우 데미지 봐 폴 전혀 무섭지 않은 데미지 뭐야 이거 중단을 피해 폴 약해요 폴 하향해야 됨 하하 약해야되오 약해요 말해놓고 하향하래 자 next 다음 손님 오십니다 과연 누가 올 것인가 폴 하향해야되요 진짜 왜 안와 손님이 없나 누구든지 도전 가능 가능 클메 클메 오픈방 손님 옴 러블리 아유미 오잉 나갔는데 오라오라 악 아유 아유 제가 슬픈 쟤가 싫으시군요 슬프다 근데 개그 보고 누르는거잖아 이미 어 손님이 없네 어쩔 수가 없구나 맛시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재두전 해도 되죠 빨리 오셈 근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왔다 오 뭐야이거 왠 세비어가 아이디가 세비어고 계급이 주작인데요 컴온컴온 간다 이분은 누구실까 갑자기 등장한 은근고수가 나타났습니다 디스 나도 처음봐요 처음보는 아이디에요 기대된다 신선한 상대가 나오면은 원래 더 재밌어요 어우 목이야 음 음 오 카즈야 왜 갑자기 카즈하지 리리아일줄 알았는데 음 음 간다 애니프사 플러스 여캐 저거 애니프사에요 저거 애니프사 플러스 여캐 저거 애니프사 플러스 여캐 그치 쿠라에 맨 딛이 청자 할수도 있고 띵 죄송합니다 오랏 쿠라에 띵 하하 반격기가 있으니까 나락을 쓰고 싶어 치거든요 저걸 막으면은 오 망했네 오예 에잇 오기가 무섭죠 오우 오랏 앗 나이스 허친 오케이드 리벤즈하시나 하시면은 이거 한번 더 하고 역시 복지스 재밌어 어우 역시 시청자분이시네요 여기 계시네 요유 한번 쳐주고 오케이 이거 2선승이요? 아까 뭐.. 뭐해달랬지? 카즈야? 카즈야 있었고 클라우디오 오케이 클라우디오하고 카즈야하고 오케이 여기 있다 무슨 캐릭이 나올까? 리리인가? 배환 무슨 캐릭이 나올까? 음.. 음.. 오! 리리다 리리 쓰읍 리리다 리리다 간다 클라우디오 어떻게 하더라? 팽커킉이지 예아 클라우디오 퍽커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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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맛있었나? 빡빡빡 빡빡빡 우와 나이스 에이스 컴보 퍽커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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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빨리 끝날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요즘 퍽커킉 퍽커킉 클라이버 와우 역시 클라우디오는 반판에서 꽤 좋아요 클라가 자, 다운톤님 아, 운이 좋았죠. 이거 단판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오셈 그 다음에 카즈야 카즈야였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낮시간이라 아무래도 한 번 했던 분 한 두 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카즈야 아 요즘 카즈야를 너무 못해가지고 음 카즈야를 너무 못해 카즈야를 너무 못해 무슨 캐릭일까 폴? 아까 폴한다 하셨는데 아아 그 캐릭 그 캐릭 나왔죠 흠 음.. 죽창 과연 카즈아가 또 폴한테 할만해가지고 모르겠네 시작기용건 뭐 왜요? 왜요? 나이스 어 한 번 더 마구 어 아 허어어 망게임 안녕하세요 폴은 그냥 아무거나 드립케 와우 왜이렇게 쎄? 이제 안난다 안난다 아 호오오오 아아 잠깐만 죽겠는데? 어 기는 왜 기는 왜 모아요 퉅 확게임합니다 습 아 총풍이 안나간다 아 뭐야 웨이브가 안나가 흑히라 업그레이드 흐흥 흐흥 미안합니다 너무 아픈데 땡 흐흐 예아 예아 I think so 아하 기원촌데 앉아 어려운 컴보 오 도내 감사합니다 도내 켜야돼 도내 켜야돼 도끼맨 잠깐만 죽었죠 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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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쓰레기 한번 더 본다 턱과 무릎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두나다 푸네 추운다 신고 핏토끼 하아 너무해 아니 판을 이겨줘 판을 꺼져 새끼야 이이씨 꺼져 개웃겨 뭐하지? 랜덤 해보자 랜덤 랜덤! 오 성남자의 캐릭터 브라이언 아닙니까? 브라이언 오지는 분 브라이언 시리포 아뇨 본인 아니구요 그 사칭이요 사칭 근데 옷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아 랜덤에서 설마 놈진 저 브라이언 잘하거든요 브라이언 리얼 잘하 스네이크 뭐야 맞아 스네이크 아 스네이크 어 막으시네 빡! 아 아깝다 어어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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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 안할게요 또 귀 모시겠네 또 하아 귀 안 모으시네 쪼다리 풀휠 쪼다리 풀휠 에헤헤 필드 노젯이요 하아 벽에서도 안되는데요 하아 하아 흐흐흐흐흐흫 나락이요 네 나락이요 아 나 도대 쓸줄 알았는데 요즘 또 안했더니 안되네 빡 치게임으로 다 피하면 되거든요 빡 여기에 아 하까비 간다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아이 애기지네 파워펀치 어어 미안해요 하아 아하하하야 스네이크 결국에 맞는다니깐 톡 톡 톡 간다 보호 발, 구앤발, 스네이크 아아아아아아아아 퀄리티 나 보호 발, 보호 발 어마어마 잡기 왜 나가 스네이크 아하하하하 납법을 왜 안추세요 크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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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아 스네이크를 맞으면은 안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스네이크를 맞으면은 아 이게 불 나거든요 그 약간 불 나는데 그 이제 스네이크를 계속 쓰니까 계속 쓰니까 또 더 열받는게 있어요 아 팔로우 하신분은 안눌러도 되구요 어 어 저스트 이슈 저스트 이슈 저스트 이슈 같네요 아우 아 언팔 하지마요 잘 붙으세요 제발 자 자 갑니다 데뷔진 해달라고요 오케이 네 요랑단분이신데 데뷔진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어떨지 흠 팔로우 땡큐 하하 다행이다 한번 파드림 예 감사합니다 어 이분 플메가 0승이네요 반시교행 크게 들고 초풍 맞추면 앱앤발 한다는거 아니죠 앱앤발 아 초풍이 한나봐 앱앤발 해도 돼요 앱앤발 어? 이렇게 빵빵빵 앱앤발 아 뭐야 우와 팔로우 땡큐 오오 오 와 와 워리어라니 와 용포 맞아 용포는 데뷔진이 유네 쓰면 무조건 이겨요 꿀팁 왜왜왜완대 아 웨이브가 안돼 용포자네요 유네가 무조건 이김 용포가 아파요 용포 용포 와 2대다 저 저 도티스 도티스님 부개정 아닌가요 어? 와구 그거래서 와구 와구 어어 아씨 이렇게인데 와구죠? 아 왜 안돼 어? 망했다 유네 나이스 근데 줄수도 없어 야? 어? 와구 아니네 오 쉿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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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딜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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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캐는 아니지만 개념 딜캐 와아 오우 지을 뻔했네 진이요? 진 어렵죠 보러다파 와구? 이거 와구를 안써 어이 아아 아아 보고막네 맞네 늙었나 오 어떻게 알아 자 용포 어 유네 썼잖아 망했다 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삼육 양손을 마시면 안되는데 아아 이거 안되겠구만 How long did it take you to master Jin? 아 I had started Jin when I was 아 seventeen years old And now I'm 26 In Korean age So I played 8년이 넘는 8년이지만 저는 항상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빡겜 갑니다 빡겜하면 워리어 상대로 빡겜하네 막 그런 말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야 돼 어 가득한데 한 번 더 어어어어어어아 야 진짜 짙겠는데 막겜 해야 돼 나,살,뭄 아 아 그렇지 뭔 클립에요 난 이긴다 2선승이니까 아 아 저 윤회하면 되는데 공방 말고 진짜 윤회하면 돼요 빵빵 빵빵 아 잘못썼다 오 뭐야 오 왜 안죽어 와 씁 아닙니다 2선승을 쳐야 어 진짜 지는겁니다 암튼 지는거에요 빵 나살 나살 짧힐 오케이 나살 하단레이저 나이스 나락 예 시계행으로 납법치는거를 나락으로 잡으면은 오르너파가 됩니다 오 고급팀이다 고급팀 으흥 아니 질수도있지 왜그래 지지않는다 저 꽤 괜찮아요 나살이 다 하단레이저 어 그게 어 반시계로 돌아야 피해지는거라서 아 시계로도 피해질때 있는데 타이밍 구르기 하면은 되는데 저렇게 하면 꽤 잘 맞아요 데뷔진도 꽤 많이 했네 진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다고? 네 포밍기까지 쓴 워리어의 실력이 아닌가 나이스 어어 어디가세요 야 왼손 눌렀잖아 왼손 눌렀잖아 왼손 눌렀잖아 왼손 눌렀잖아 어 어 잠깐만 아 왼손만 드리고 있었는데 우보 아 나우타크 어 잠깐만 위긴데 어어 한 번 더 어어 오씨 뭐야 에드 그렇지 에드 와 방금 질 뻔 했어요 아 어느 어퍼인데 바벼만 오케이 아 폴은 무슨 상단에 피가 있어 와 내 뻔했어 어어 아바바 양발 아바바 양발 게이드 오오 양발 와어어어 식겁했다 식겁했다 지금 워리어를 상대로 두고 아 왜 안보여 저거 야 저거 왜 안보이냐 한 번 더 아 빵 나이스 멋있는 마무리 아 안보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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